야 나는 왜 어스타 뽑은 거야? 아 형 씨야! 솔직히 내가 시선 길어 달라고 부탁할 자는 자라지 말라고 근데 이거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수렴으로 간다고 점점 내려가 이렇게 그리고 모자 쓸 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한 번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저 인천 사람이에요 형도 인천 사람이세요? 나는 진짜 인천 사람이야 소울카 국내 가드 중 플레이 스타일이 제일 간진한 KBL 하든 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좀 잘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올스타전을 진짜 간지나게 드리블 한 번 기대해 주세요 김선영 선수의 4쿼터의 턴오버는 과학이다 턴오버가 중요할 때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에 꼭 골밑이 노마크 못 넣던가 아니면 중요한 순간에 턴오버하면 꼭 이겨요 아니면 눈이 터지던가 아무튼 과학 인정 지금의 김선영 선수의 플레이도 좋지만 데뷔 초반 경주마 같던 김선영 선수의 플레이가 그립집니다 팬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고 댓글을 줘도 보는데 이번 올스타전 때 진정한 경주마가 뭔지 아니 시합 때 보여줘야지 올스타전 때 보여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왜냐면 요즘 슛 들어가잖아 일단 줘야지 제가 올스타 투표 1위를 하면 하프타임 때 제가 신인 때 했던 것처럼 네 제가 공연을 준비해가지고 멋있게 한번 아 형 안 도와줄꺼야? 아 형 안 도와줄꺼야? 아 형 안 도와줄꺼야? 난 뒤에 댄서? 알겠습니다 잘 보여가지고 멋있다 heits bankruptcy Xiao 다음 הנ삼 어스탈19 rooting 어스튼 투표할 때 전주범, 최준영, 희모, 외모 외모 투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형, 준영이지? 솔직히 줌범이 형은 나도 솔직히 내 얼굴 인정 안 하는데 전준범이 형은 줌범이 형이 나오면 항상 모자이크 처리해야 돼요 올스타전에서 이관희, 이대성, 전준범, 최준영, 로드 또라이 라이너 한번 가자 농공공 한 여섯 개로 해야죠 농공공 여섯 개로 해야죠 대중이 형은 두 개로 해야 되니까 팀 같은 팀인데 트래쉬 타고 가거든요 최준영, 가로 치고 개그맨, 스물 여섯 살 저는 웃긴 사람 아닙니다, 농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실력이 갖춰졌어요? 한 번씩 이래요 팬들이 와가지고 최준영 선수 웃겨주세요 올스타전 때 새로운 세리머니를 보여주실 생각 있나요? 그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조화 올가 제일 많으면 그걸 하는 걸로 근데 뭐 바지 벗고 죽여버려.. 진짜 이탈러짜리를 여기 유니폼에 꽂은 다음에 한 장 넣고 진짜 푸트 이탈러 집에 한 장 밖에 없는데 세 분 제가 나이키 데려가서 그분들이 입고 싶은 풀세트 머리부터 발끈, 양말까지, 팬티까지 나이키 제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시즌에서 이렇게 마무리 오스텔 전에 나오면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만약에 뽑으면 너무 감사해요 형 마지막 시즌이야 짜증나게 누구 마음대로 유니포를 해? 나 마음인데 우리한테 그 사인 받아야 형 유니폼 우리 팀원들 10명 이상 사인 받아야 이 개소리 SK랑 KCC랑 게임할 때 딱 끝나자마자 아까 3점 에어볼 날리던 분 우리 몸풀 때 너무 시나서 덩슈 심하게 했어 근데 림과 여기 세게 맞아서 여기 약간 느낌이 좀 없어서 정기적이? 아 잠깐만 형 왼손장인데 형 근데 오른손으로 다 걸어 오른손 거둘 분 아니에요? 근데 올라갔을 때 약간 가이드 해야지 아 맞다 형 여기서 쏘지? 드리블은 KBL 최고네 형이 최고라고 생각하는지 KBL에서 그러지 무조건 생각하지 아 이건 인정 고마워 이건 진짜 인정 같이 운동해봐도 이건 인정 고마워 이번 올사전에 가면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? 만약에 뽑혀서 가면 만약에 뽑으면 마지막 어스터 때문에 팬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똥슈 똥슈 완전 보여 이렇게 여기까지 드리블 치면서 공 숨기고 아니면 나 몰란척하고 공 너한테 얼굴 한 번 딱 때리면 어때? 1위 안에도 베스트5 안에도 만약에 어스터 뽑으면 체육관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서 들어올게 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